락카이 태영형님 이랑 함께하는 뮤비 촬영장에 와있습니다 잘 찍어야 해요 좀 더 끔찍 끔찍 강하게 나갔다. 되게 오랜만에 많이 뺐는데 예전에 제가 한 56kg까지 뺐었는데 이번에는 간다간다하게 한 59kg 찍은 것 같아요. 한 6kg 정도 뺀 것 같아요. 제 벌스 마지막 부분 촬영했고 이걸 촬영 끝나면 이제 유령님이랑 춤춘의 씬 찍을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배우고 있어. 전화번호 와요. 근데 여기랑 여기랑 다 해달라고. 그러니까요. 이런 게 잘했거든요. 카펫이랑. 네. 형님이 그런 성숙한 느낌을 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뭔가 저만의 바이드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공부도 열심히 했고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과일도 있지 않나요? 땡. 땡. 근데 촬영할 때는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막 좋아할 때가 아니야. 잘해야 돼요. 선배님 모시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혜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사실 제가 팬분들한테 제가 어렸을 때도 얘기를 많이 해서 아마 너무 축하해 주실 것 같아요. 저 너무 행복하고. 저는 사실은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굉장히 좋아해 준다라는 정말 너무 기뻤고. 그래서 사실은 진짜 2년 전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태양이와 지민이가 같이 뭔가를 하면 너무 좋겠다. 라는 아이디어를 하나 던져주셨는데 그게 작은 글씨가 돼서 이제 주의스럽게 물어봤는데 너무 흔쾌히 다 전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진짜 다 좋아하는데. 진짜 옛날 것부터. 슈퍼스타도 너무 좋아하죠. 형님 예전에서 바이브 불까지인데 저 바이브가 제일 좋습니다. 네. 바이브가 제일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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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이제 팀이 아닌 외국으로 작업을 해봤고 그래서 좀 부담감을 많이 안 꾼 것 같아요. 그냥 팀이 아닌 개인으로 나온다는 게 얼마나 멤버들이 좀 큰 도전을 하고 있는지 좀 실감하게 됐고 또 형님께서 너무 멋있는 분이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내일 촬영도 있으니까 오늘 가서 컨디션 조절하고 내일 더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쁜데요 엄청? 엄청 예쁜데요? 엄청 예쁜데요? 아 이거 하고 이제 수트 착에서 확 넘기려고요. 네. 주름 생겨요 움직임에. 이게 뻣뻣해서 그냥 이대로 앉아야 돼요. 네. 네. 왜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세트가 되게 예뻐가지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차기 마지막인데 마지막까지 재밌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제 또 영배 형님이랑 즐겁게 놀면 됩니다. 이제 그냥 뭐 박수가 됐든 아니면 범죄고 범쳤다가 치는 박자만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역시 근데 조금 슬픈 게 있어요. 오늘 끝나고 집에서 뭘 할까를 계속 생각했거든요. 그냥 막 뭘 먹고 싶은데 음식점 다 닫아요. 그래서 항상 2시 되잖아요. 편의점 가요? 아 편의점 괜찮은데? 아 형 형 열이 엄청 잘하시던데요? 아니 나는 김치찌개랑 저 그것도 맞아요. 그 김치 형 어머니 거 받아와서 하시는 것도 같아요. 아 그 무한 도전에서? 네. 제가 김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케이. 김치 음식 다 좋아해요. 오케이. 우리 집에 또 맛있는 김치가 있지. 하하하하 놀러 갑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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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ight 상태에서 하고 이렇게 도니까 잘 안 버텨지는 거 같아요. azi 그냥 뒷꿈치를 뒤지 말까요? 그런 부분은 하면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옆에서도 많이 배웠고 앞으로도 뭔가 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게 뭐라 해야 되지? 아 형이 앞에 있는 말이네 제가 뭔가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를 더 공부하고 싶다 이런 게 조금 명확하게 생긴 것 같아서 좀 더 성장하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이 마음 아 나는 아직 멀었다 동생이 돼서 잘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 낸 6개의 음식 생각밖에 없습니다 뭘 먹지 뭘 먹을지도 모르겠다 이게 오랜만에 먹으면 문제가 뭐냐면 아 침 나온다 다 먹고 싶으니까 속 위는 짜여져 있고 아 뭐 먹지? 네 아 끝났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또 이게 나오고 나면은 또 아미 여러분들이랑 할 얘기가 저는 많겠죠 워낙 제가 팬이었던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하니까 사실 뭐 연락 받았을 때도 너무 행복했었던 작업이고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같이 춤도 추고 와 뮤직비디오도 찍고 믿을 수 없는 촬영장이었던 것 같아요 안 해본 시도들을 많이 해볼 수 있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싶기도 하고 좋은 경험을 토대로 다시 팀으로 돌아갔을 때 좋은 시너지가 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으로 행복하게 배웠던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행복했고 예쁘게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바이브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